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? 내가 잘못 썼더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었어. 녹두를 죽이고 판정을 하려는 것입니까? 진정 이런 것을 원하셨습니까? 그래. 하여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있었다. 제가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? 왜? 대체 왜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냐?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전부 다 줄 수 있는데 왜? 딱 하나 네 마음만 내게 주었다면 나는 저는 나리가 무섭고 싫습니다. 뭐?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허나 또한 미안하고 가엾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우습지만 하지 마십시오. 이런 위험한 짓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러니 아니 그까지 갈 것이다.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널 가질 것이야. 마음 같은 거 줄 수 없다 하였느냐. 겁대기뿐이어도 상관없다. 시들고 말라고도 넌 내 곁에 있어야 돼. 반드시 그 놈이 널 가질 일은 절대 없을 것이야. 내 반드시 내 반드시 그 놈을 죽일 거니까. 그래 그리고 가거라. 예.